1, 2, 3 시작합니다! The Second Step, Chapter 2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밖이 상당히 야외 촬영이잖아요. 상당히 더워요. 맞아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첫 씬이 야외 씬, 단체 야외 씬이잖아요. 보시면 세트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는 이제 게임장? 여기에 게임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감독 해볼게요. 바로 밤으로 바로 바뀌어요. 가면 딱 가면서? 어허? 오케이, 아싸 이겼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무대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저희의 메인 무대. 이따가 여기서 춤도 출 거긴 할 건데요. 진짜 무대처럼 해줘서 참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거래요. MD샵. 저기 앨범 있는데요? 여기도 그쵸? 어? 그런데? 어, 앨범이 있다. 하나 제가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가 여기. 정우 입처럼.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카메라 부셨다.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이때까지 찍은 거 싹 다 날라갔습니다. 왜 날라갔어? 저 때문에 싹 다 날라갔습니다. 우리한테 예정 넘기지 마세요. 아, 여기 빼먹었대요. 여기 또 날라갔대요. 그랬어요? 아... 뻔했다, 뻔했다, 뻔했다. 굉장히 습해요. 지금 아마존에 온 거 같아. 지훈이가 이러고 있는 거 처음 봤죠? 저는 100번 봤죠. 하지만 나 지금 습기 차서 지금 안 좋잖아, 뭔가. 날씨는 흐리지만 이렇게 합산해서 해주시겠죠? 근데 저 할 때는 배 떴었어요. 역시 아사히네. 맞아요. 틈에! 틈에!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만 트레저는 무릎 꿇지 않는다. 트레저 메이크업 여러분들, 힘을 보내주세요. 파이팅! 1, 2, 3, 4 You know what I'm waiting for! 화면에. 너무 가깝다. 봉쥬 아이 포... 텔러니까 안녕, 각 나라마다 하기! 하나, 둘, 셋. 포니쓱! 니하오! 안녕! 헬로! 굿댄탈. 봉쥬. 아살라! 이즈아. 진심이 져. 어색. 오케이! 진짜 재수가 없어요.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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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시 고사이 고사이 고정환 고정환 고야 고요 고요 순서 반대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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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원래 예정돼있던 뮤비 촬영보다 기후 악화로 예정보다 빨리 끝나게 됐는데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열심히 하도록 하고 뮤비 1일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뮤비 이틀째입니다 노래방만 춰주십시오 노래 빵빵하게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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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고마워 고마워 소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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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래 말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카메라만 앞에 오면 말이 별로 없어서요. 이틀 전에 득돌이 형을 만났거든요. 저 진짜 거짓말을 들어서 형들 볼 때마다 도니 형 안아주고 형들이 진짜 맨날 이게 YFamily 아니겠어요? 왜 YG 뒤에 수식어 YFamily가 붙어? 우리는 YG. 잠깐 자리를 옮겨서 우리가 이번 앨범 과정 준비에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정환이가 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에 난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정환이가 이렇게 악바리가 있는 애라는 걸 데뷔 후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 처음 알았어요. 너무 처음이다. 근데 뮤직비디오 날 어제 좀 많이 먹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어제 6끼 먹었어요. 그러면 안 돼. 지금 이번 몸무게가 지금까지 활동 중에 제일 최저인가? 이번에 62kg까지 뺐습니다. 아 좋다. 이번에 요시도 살이.. 아 요시는 좀 쪄야 돼, 오히려 요시는 좀 쪄야 돼. 도영이 형이 요시 형을 팔씨름으로 이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영이 형이 얼마나 약한가 하면 제가 두 손가락으로 이기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살짝 바꿔봤는데요. 굳혔습니다, 머리를.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헬로가 직진보다 힘들어요. 나도. 이게 진짜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다른 춤보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마지막 이거에서 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 티미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다는 힘들어요 티미가 보고 있는데 힘들겠냐? 쌀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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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대박 ər 쌀라모 네 diz 신front 날씨였습니다 내일까지 방안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좋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진짜 기분이 깨진다 기분이 깨진다 고맙습니다 빨리 내일 지금 숙소 가서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레스토랑인데 여기 안에 긴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심히 들어오셔야 돼요 레스토랑 냄새가 나는데요 팬티 냄새가 나는데요 팬티? 팬티 우선은 여기는 뭘 할 수 있냐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카메라도 멀리 있지만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죠 세트가 여기 앉아있어요 외국 J2 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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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굳이 시프트 체크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주는 거예요 정한 씨 아 그래요? 진심하면 정한이 다 치는데 컴힐 공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한이는 태권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수였던 출신이랑 일반인으로서 붙는 거기 때문에 클릭스 클릭스 두 손가락이니까 공정한 거죠 공정한 거죠 그쵸 공정한 이유가 또 떨어졌어. 그러게 치긴. 야 박정우 들어와. 형 근데 나 진짜 한 마디만 할게. 지금은 진심으로 해도 돼. 진심으로 해. 내가 아까 즐거기를 했거든? 아 형? 조용히 해. 힘이 없으면 뭐 말도 못 한다는 거인가? 전 80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2년 살면서 제 힘 100%를 발휘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선수 준비해 주시고요. 진짜 비슷하다. 정화! 즐겨. 아 즐겨. Let's get it. 근데 제가 태생적으로. 아니 말 안 하기로. 다리 좀 약해요. 네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직 안 했어요. 결칙 시작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잡! 아 괜찮아요. 네. Yeah I'm looking, I'm looking, I'm looking for you. Yeah I'm looking, I'm looking, I'm looking for you. Hello, hello, hello. When you belong my life. 3, 2, 3. 4. 이제 헬로 사이트고 뮤비 촬영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워우우우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제 헬로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드바이쒀! 헬로우우! 사랑해요. 사랑해요. 핸드폰 비번을 까먹었어요. 저번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한 2시간 잠금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또 15분 잠금까지 갔거든요. 맞는데. 기억났어. 핸드폰 기억났어. 아니었어. 이걸 했어요. 따다 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따다 단을 해볼게요. 이거 아니면 저 자신 없어요. 그때 이제 휴대폰 비번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초기화를 해버렸어요. 그 와이파이 켜놓고 기다렸는데 다 똑같이 있었어요. 게임 하나 빼고 다 그대로 있었어요. 무슨 게임? 탕탕특공대. 그거 없어져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좀 낯거려가지고. 헬로우 삼행시만 해줘. 예시 삼행시만 해줘. 괜찮아요. 헬. 헬. 헬리야. 로. 로우야. 우. 우야.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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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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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